안녕하세요 베리나잇 조수혁입니다. 사람 없지요? 너무 크게 말했다. 어제 일본에서 와서 오늘 할 거 없어서 운동이나 나가야지. 짐도 좀 챙길 겸 운동 나가야 되거든. 그럼 가볼까? 오랜만에 여기 왔어요. 설양우유 먹으러. 얼마 많냐? 오랜만이네. 이거 보자. 한번 만들어봤어. 뭐야? B. B하고 N이 있죠? 가운데. 베리나이스. 내가 만들어봤어. 메이커라 그러나? 상표 등록 다 하고. 아직 이거는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.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? 한번 만들어본 거야. 양말도 만들었는데 곧 나올 거야. 언제 나올지 몰라요. 곧 나와.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이거 받아서 가야겠다. 오랜만이죠? 여기에 그동안 아무도 안 왔거든요. 안녕하세요. 어? 이게 여기 왔네. 어? FA꺼. 어? 올라가서 짐부터 정리해야지. 오잉? 아아. 이렇게 쉴 때는 여기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청소하시는구나. 다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. 어? 어휴. 힘드시겠네. 그래서 나는 짐을 챙겨야 돼. 짐 대충 챙겼어. 역시 아무도 없어. 어휴. 화장하구만. 짐 좀 더 챙겨야지. 호잉. 매점. 이면서도 하나 사자. 개bike. 농구장은 태어나서 두 번째 세 번째네. 이제 가야지. 이거 매점에서 이거 사고. 가야지. 어제 너무 찍을 게 없어서. 찍다 말았어. 자기는 들어가. 아 발사 시작했어 생각보다 경기가 엄청 빨라 청소터리 집중할지 모르겠네 집중이면 잘 안되겠다 마스퍼트 히키버키대 아 울산대 대구 울산대 대구 수남타인 1개월에서 울산 대구대 2분만 남아서 17점 차로 이기고 있어 2분만 남아서 17점 차로 이기고 있어 아 народ이 16시대 여기 앞에 앉는 사람만 랩몰들과 선수생활을 할 수 있네. 자, 저희 다음! 농구 어땠어? 응, 재밌었죠? 재밌었지? 오늘 11번 선수 잘하더라. 맞아. 아까 보니까 이름이 이우석이라 그러던데? MVP? 그리고 44번도 잘하더라, 용병. 역시 울산은 44번이 잘해. 기가 44번이잖아. 기 44번이요? 응, 기 44번이요. 생일 것도 비슷하더라. 이거 종합운동장 맞지? 아픈 기억이 있는? 가자. 콕콕, 콕콕. 사람이 너무 많다. 응. 나중에 찍어야겠다. 방석. 전기방석? 응. 베리, 베리. 베리 해주려고요. 다 그래, 추우니까. 살 거 다 샀으니까 가자. 아니, 이게 다 까마귀야. 찰스인가? 아니야. 아니, 여기 이렇게 쭉 양쪽 다 전기줄에. 왜 이래? 비 울려나? 원래 얘네가 이렇게 많이 있나? 난 화면이 이뻐서 보라는 줄 알았네. 그럼요. 아우, 이제 번거로 가자. 아우, 배불러. 내일 골키퍼 지도자 가니까 준비 잘해서 가야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